안녕하세요. 국내산 땅콩 전문점 옥천창기름 방압관입니다. 앳평화시장에서 1997년 시장이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영업중인 마지막 상가인데요. 40년 넘게 평화시장에서 영업중인 옥천창기름 방압관입니다. 참깨에 국산 땅콩을 볶아 땅콩 전문점으로 유명해졌는데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해 어머님분들께서 매우 좋아하십니다. 껍질이 타지 않고 벗겨지지 않게 볶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이죠. 참깨에 볶다 보면 참깨의 향과 맛이 자연히 땅콩에 스며들게 되어 고소한 맛과 향이 더 피해가 된답니다. 볶은 후에는 빠르게 열을 빼주는데요. 열을 빠르게 빼줘 볶으면서 발생한 열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해줍니다. 땅콩은 100% 국내산 땅콩만 사용을 합니다. 사용할 만큼 이렇게 껍질을 벗긴 후 볶아드리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깨에 땅콩을 볶는 중인데요. 이렇게 참깨와 땅콩을 같이 볶으면서 땅콩을 볶으면 참깨의 향과 맛이 땅콩에 스며들면서 더 고소하고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땅콩이 참깨에 떠서 볶아지다보니 껍질이 타지 않고 벗겨지지 않아서 매우 예쁘게 볶아줍니다. 포장은 1kg 지퍼백 포장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지 않아 보관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산 볶음 땅콩 1kg 가격은 2만원입니다. 예약제로 하루 전 예약 주시면 당일 바로 볶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신선하고 고소한 맛을 유지합니다.